이 코드폰부터 볼게요 6번줄에서 기준이 되는 6번줄 기준이란게 뭐냐면 6번줄에 루트가 있는 베이스가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당연히 6번줄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F코드도 6번줄이 베이스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F샵코드도 6번줄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G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G코드가 베이스가 6번줄이 됩니다. 맞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잡아 나가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드 이 손모양이 똑같습니다. 손모양이 똑같다는 것은 각각 구조도 똑같다는 겁니다. 도수의 구조도 코드의 구조도. 코드 쓰여진 음은 세가지 음밖에 없는데 6줄이에요. 그 말은 1도 3도 5도가 뒤죽박죽 중복이 돼서 써져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을 E코드로 우리는 잡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6번줄은 진짜 도 1도가 쓰였는지 베이스가 쓰였는데 E코드라면 E음이 베이스로 와야 되죠? 자 6번줄 개방연 무슨음이에요? E음 맞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줄을 볼게요. 5번줄은 보시면 제가 E코드 모양을 잡았을 때 5번줄은 E플랫 C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E코드에서 C는 미솔 C 5도입니다. 그래서 루트 5도를 지금 6번줄 5번줄을 잡았구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폼이 기준이 된 폼이. 그 다음에 4번줄 E플랫을 잡았습니다. 4번줄 E플랫은 개이름으로 미입니다. 뭐죠? 도수로 루트입니다. 4번줄 루트.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줄 볼게요. 3번줄이 보면 E코드에서는 제가 잡았을 때 3번줄 1플랫을 잡았습니다. 그건 개이름, 음이름 잡기로 보시면 솔샵이 됩니다. E코드에서 솔샵은 장삼도로 아주 중요한 메이저의 3도를 말합니다. 자 3번줄은 그래서 3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줄은 뭐예요? C입니다. C 개방연. 2번줄 E코드를 잡을 때 2번줄 개방연 안 잡습니다. 그쵸? 그냥 치죠? 그래서 C음입니다. C는 E코드에서 C는 5도입니다. 미솔 C 해가지고 그쵸? 마지막으로 E코드에서 1번줄은 뭐예요? 미. 개왕의 미잖아요. 1도를 잡는 겁니다. 자 코드로서 만족할만한 건 다 있습니다. 루트와 3도와 5도 다 들어가 있죠? 코드란 것은 루트와 3도, 5도 세 음만. 세 음만 울려도 코드라고 합니다. 트라이드 코드. 그래서 E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귀찮으면 이 세 개만 쳐도 돼요. 단, 더 풍성하게 하냐 안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E코드의 도수를 찾았다면 이것을 외우는 거예요. E코드에서 3도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3번줄이 있었죠? 3번줄에 자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1도란 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3안 코드 종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이저에서 지금 메이저죠? 마이너가 되려면 하나만 바꾸면 돼요. 뭐 3도. 3번줄에 있는 3도만 반음 내려주면 돼요. 기타에서 반음은 한 플랫 차이예요. 띄면 마이너가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이렇게 G마이너 모범 G코드로 올게요. 왜냐하면 E코드 폼으로 F코드, F샵, G까지 그대로 오게 할 수 있죠? 그것처럼 G코드에서도 마이너가 되려면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는 이거 띄면 된다 해서 외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제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3음, 이 코드 폼에 6번줄 베이스로 하는 이 코드 폼에서는 3음이 몇번줄? 3번줄에 있다. 그러니까 3번줄에 누르고 있는 음을 띄워주고 이 바레로 옮겨주면 3음이 장삼도에서 단삼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기타에서는 이 반음 차이가 한 플랫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코드가 된 거에 있습니다. 마이너 코드가 된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성도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루트 5도 루트 플랫 3도 5도 루트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수를 알면 좋은 점이 예를 들면 제가 각각의 도수를 알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 잘 보세요.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에요. 코드와 멜로디를 같이 칠 수 있습니다. 즉, 핑거 스타일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요. 왜냐? 도스란 것은 키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C키에서 이 도스는 루트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웠죠.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루트. 루트 자리를 저는 4번 줄을 택했어요. 그래서 곱 3마리가 1도, 1도, 1도. 그 다음에 도에서 미는 뭐예요? 3도죠. 그럼 3도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이 코드 코드에서 4번 줄이었단 말이에요. 3번 줄. 그러면 3번 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어. 5도, 3도, 1도. 5도, 3도, 1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도, 3도, 5, 5, 3. 5, 5, 3. 5,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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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멜로디와 찾아서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코드폼을 6번줄 기준 6번줄에 베이스가 있는 이 코드폼의 도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root 5도, root 3도, 5도, 1도. 이렇게 됐을 때 또 코드의 종류 5가지 종류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코드폼이 이 밑에 지판이 없어서 그대로 이 코드폼을 G코드로 옮겨왔습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이 코드폼의 도수예요. root 5도, root 3도, 5도, 1도인거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를 만들어라. 그러면 3도의 위치 있는 것을 띄워주면서 아래로 내려주면 3도. 여기서 또 디미니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마이너에서 디미니시를 5도만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5도 위치에 있는 음들이 5번줄에 있습니다. 5번줄에가 5도였죠. 5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도가 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안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실용적이지 않는 코드라 해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기껏 쳐봤자 내줄 정도밖에 못 치니까요.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에 또 여러분들 다 해드릴게요. 1도, 플랫 5도, root 3도까지 4번줄까지 밖에 못 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망코드에서 디미니시 코드는 사망코드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코드폼도 잘 안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원리만 아는 거니까. 이번에는 메이저에서 증오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그먼트 코드를 만약에 G 어그먼트를 만든다. 그러면 오더 자리만 메이저에서 올려주면 돼요. 오더가 5번줄에 있었잖아요. 이거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오더 자리가 또 있죠. 여기 2번줄에. 2번줄에 있는 오더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2번줄을 올려줘도 되고 5번줄을 포기하고요. 아예 포기하고 때로 온 5번줄에 오더를 올려서 쳐줘도 돼요. 음악에서 기타에서 5도, 5도 두 개 중복할 필요 없어요. 1도, 3도, 5도 하나씩만 쓰여줘도 그 코드에 올리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그먼트 칠 때 이 2번줄에 있는 오더를 올려줍니다. 왜냐? 5번줄 오더를 올려주면 베이스만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 뭉뚱 그려져서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2번줄에 있던 오더를 하나 올려줘서 이렇게 모양을 해서 참아줍니다. 지금 모양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저. 원리는 G 메이저에서 메이저 코드에서 5도를 누르고 있는 그 줄만 찾아서 올려주면 된다. 어떤게 어그먼트 코드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 코드. 그대로 똑같은 이 폼이에요. 디미니시 코드 원리는 뭐예요? 아까 했죠? 마이너에서 일단 마이너 만들어주고 5도를 내려주면 디미니시 코드. 메이저에서 5도를 올려주면 어그먼트 코드. 또 서스포 코드는 메이저에서 뭐죠? 대리. 대리운전. 3음에 있는 것을 하나 올려줍니다. 그래서 서스포 코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어렵죠? 이 코드 따지면 이렇게 잡는게 있었죠? 이렇게. 그게 원리가 뭐냐면 3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G도 마찬가지예요. 3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 폼을 기준으로 이 메이저, 마이너, 어그먼트, 티미니시 코드를 다 여러분들 이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폼 기준으로 6번째는 베이스로 하는 코드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만 안시면. 그렇지만 이게 즉각 즉각 나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에 시간이 필요하고 손들이 그렇게 반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 하나를 어떻게 연습하냐. 예제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희 배울 때는 원래 지금 이런 강좌는 거의 입시반 강좌예요. 입시반 이 정도 수준은 굉장히 음악을 정말 전문적으로 전공할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12가지 코드로 폼으로 예를 들면 E 코드 폼이니까 E 코드 메이저 E 메이저 A 코드 A 코드에 D G 그 다음에 C의 완전 오도 사이클이 있죠. 12개로. C 코드 그 다음에 F 코드 B 플랫 E 플랫 코드 A 플랫 T 플랫 G 플랫 B E 이렇게 12바퀴 돌리고 그 다음 마이너로 E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D 마이너 G 마이너 C 마이너 F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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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G 플랫 B 그 다음에 E 마이너 E 플랫 E 플랫 B 플랫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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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6번 줄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1,2,4번 줄 위주로.. 왜 그러냐면 1,2,4번 줄이 6,5,4번 줄이 1도도 5도도 3도까지.. 3번 줄까지 다 만족하니까 일단 6,5,4,3 위주로 먼저 익숙하게 해 놓습니다. 5도를 또는 나중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 어그먼트, D-minit 다 연습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G,C,F,B,B,B,B,A,B,B,B,B,B,B,B,E.. 이 코드는 안나오겠죠? D-mini가 E-mini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dbc까지 했고 이제 서스포 E 서스포 A 서스포 D 서스포 G 서스포 C 서스포 F 서스포 B플렛 B플렛 A플렛 D플렛 G플렛 B E 12바퀴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진짜 아 생업을 접고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더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그 생각은 찰나에 곡을 적용해서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너에게나 나에게나 아시죠 이 곡을 우리가 E 코드 폼을 배웠잖아요 자 E 코드 폼으로 배웠으니까 G 코드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겠죠 여기 6번 줄을 G음부터 시작하는 6번 줄 기준이야 무조건 6번 줄에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코드에 지금 우리 E 코드 폼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G 코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너에게나 그 다음 뭐죠 D 코드죠 D 코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6번 줄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E 코드 폼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 돼요 이 D가 있는 C 플랫으로 와서 또 다시 E 코드를 모양으로 D 코드 쳐줍니다 그 다음 코드가 뭐죠 E 마이너죠 자 E 마이너라는 코드입니다 E 마이너는 어디에요 베이스가 6번 줄에 개방형이죠 그 다음 B가 어딨죠 B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6번 줄에 B 그 다음에 마이너 모양이 뭐에요 가운데 손가락에 띈 거 그 다음에 또 C 한편의 아름다운 그 다음에 A 마이너 5번 줄에 A가 있죠 A 마이너 왜냐면 메이저 모양에서 가운데 손가락에 띈 게 마이너죠 수억이 되고 또 C 이러면서 5번 줄을 6번 줄을 기준으로 한 거를 계속 쳐 보는 거예요 6번 줄만 음리 잡지처럼 찾아서 소리가 안 나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손 찾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칠 줄 알아야 돼요 코드가 또 앞에 여덟 마디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골고루 나와 있고 제가 여기 앞에 숫자를 적은 이유가 적어놨죠 G하고 가로 1 D하고 5 E 마이너하고 6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그 코드에 그 코드에 그 키의 코드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G키니까 G키에서 G코드는 첫 번째 코드 그 다음에 D는 다섯 번째 코드죠 Sol, La, C, Do, Re, G, A, B, C, D E 마이너는 여섯 번째에 나오는 코드 G키에서 B마이너 세 번째 코드 그 코드에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하실 때 이것도 나중에 숙제를 내줄 건데요 2키로 쳐보는 거예요 2키로 2키로 쳐볼게요 2키로 쳐보면 너에게 난 헤질려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한 땅 물이 푸른 날을 기억하며 우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2키로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6번째 베이스로 2키에서 첫 번째 코드죠 그러니까 2키니까 첫 번째 E 그 다음에 다섯 번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래요 B 코드겠죠 B로 온 거 6번째 베이스 B 잘라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E에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도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정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가 아닙니다 도는 플랫6입니다 단육도입니다 2키에서 6도는 C샵입니다 그래서 C샵에서 이렇게 지금 제 목소리 다 들리신 거죠 컴퓨터가 튀겼다는 말이 핑거기타님 컴퓨터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불안불안해서 이거 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제 목소리랑 지금 설명 다 잘 들리고 있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E키의 여섯 번째 코드는 C샵 마이너 자 세 번째는 E에서 세 번째는 G샵입니다 G 아닙니다 G는 단삼도로입니다 자 숫자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으면 장 완전입니다 그래서 G샵 마이너 G샵이 잡고 마이너 왜냐하면 B마이너였으니까 G키에서 네 번째 코드 A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A코드로 했으면 또 뭘로도 해야 할 수 있죠 F코로도 할 수도 있고 A키로도 할 수 있고 저는 또 A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키로도 6번 줄에 A코드가 루트 첫 번째 코드로 왔다 쳤을 때 해볼게요 너에게나 해질 영노을처럼 그 다음에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제가 지금 이거를 쳐봐서 지금 치는게 아니라 지금 저도 찾는 거예요 보면서 첫 번째 코드 다섯 번째 코드 6번 줄에서 자 6번 줄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키 바꾸는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 메이저 코드 모양 마이너 코드 모양을 익숙하게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분이 됩니다 자 마이너에서 디미니시는 5도를 발음 내는 거 또 메이저에서 3도로 발음을 올리면 서스포 코드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서스포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키려 했을 때 뒤서서 보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알고 있는 이걸로 치면 다른 폼으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번 줄 2 코드 폼으로만 이렇게 계속 잡아 보는 연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 코드 폼 했죠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6번 줄에서 4마음 코드 종류에 다섯 개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어그먼트 코드 디미니시 코드 서스포 코드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코드 폼을 기준으로 도수를 예웁니다 1도 5도 루트 3도 5도 1도 루트랑 1도 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3도만 3도 위치에 있는 이 3번줄만 내려주면 돼요 자 디미니시가 되려면 마이너가 되려면 5도만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2번줄에 있는 5도가 못 내려가죠 만약에 2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번줄까지 3번줄까지만 쳐주면 돼요 그래서 안 써요 잘 이런 코드는 실용적이지 않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슬람이 쓰시죠 코드 기준을 만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이저에서 3음을 올리면 뭐예요 3음 대신 4음을 쓰면 소스 코드 이건 6줄 다 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더로 올리면 마그먼트 자 5번줄에 있는 오더로 올릴 수도 있고 2번줄에 있는 오더로 올릴 수도 있고 자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12가지 코드로 E 코드 A 코드 다 찾아가면서 한번씩 잡아 보시고 해오면 아까 너에게 난 그 곡을 통해서 한번씩 잡아보는 연습 키를 바꾸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코드 폼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란거는 어떤 하나의 기준만 알고 있으면 돼요 6번줄 기준으로는 E 코드 폼 F F F G G A A B B B B B B C C 여기서 도수 예운 상태에서 왔다갔다만 해주면 코드의 다섯가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5번줄 기준으로 볼게요 5번줄에도 기준이 되는 폼이 있습니다 뭐냐면 A 코드 폼이라는게 기준이 됩니다 A코드 알죠? A코드. A코드에서 6번줄 쳐요? 안 쳐요. 루트라는 걸 해주죠. 그래서 6번줄을 아예 안 적었습니다. 왜냐? 5번질부터 시작하니까. 5번줄 베이스를 루트로 합니다. 맞잖아요. 개방연 5번줄 A를 분석을 해보면 개방연 A입니다. A코드에서 A라는 것은 베이스 루트를 말합니다. 가장 낮은 줄이니까요. 5번줄이. 1도 중에서도 베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를 칠 때 5번줄을 치는 겁니다. A코드에서. 이 A코드가 또 어디에 있었어요? 6번줄에 5플렛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A코드예요. 그쵸? 이것도 A코드예요. 맞습니다. 도수를 한번 볼까요? 5번줄 루트. 4번줄 보겠습니다. 4번줄. 4번줄은 제가 미 를 잡고 있습니다. 4번줄 E플레 미. 맞죠? 자 A코드에서 미 란 것은 라, 시, 도, 레, 미. 다섯번째. 5도인 완전 5도인 5도입니다. 그래서 루트 5도. 현재 3번줄 볼까요? 3번줄을 보면 저는 A를 잡고 있습니다. A코드에서 A는 뭐죠? 루트. 그 다음에 2번줄 A코드에는 2번줄 E플렛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개이름으로 도샵입니다. A코드에서 도샵은 장 3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루트 5도, 루트 3도.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줄은 뭐예요? 미죠? 개방현. A코드에서 개방현 1번줄은 아무것도 안 잡죠? 미. A에서 미는 완전 5도입니다. 라, 시, 도, 레, 미. 완전 5도. 자 그러면 도수를 쭉 숫자로 해보면 1, 5, 1, 3, 5 입니다. 1, 5, 1, 3, 5.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루트 5도, 루트 3도, 5도. 자 6번줄 E코드폰 볼까요? 1도, 5도, 1도, 3도, 5도, 1도. 한마디로 숫자만 해볼게요. 1, 5, 1, 3, 5, 1. 자 베이스 볼게요. 5번줄 기준. 1, 5, 1, 3, 5. 1도. 1번줄에 1만 빠진 거예요. 1, 5, 1, 3, 5 까지가 A코드폼에 더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게 1도, 3도, 5도의 산마음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순서가 단지 1도, 5도, 1도, 3도, 5도로 잡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도 위치가 어디 있어요? 2번줄에 있죠? A코드폼은. 그래서 A마이너.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타 작업을 추구로 배우는 마이너 코드, A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A코드에서 3도 위치에 있는 이 2번째 플레이, 2번줄에 있는 도샵을 도로 만들어준 겁니다. 단 3도로. 그래서 이 A마이너 코드폼이 나온 겁니다. 자 또 A마이너에서 Adims를 잡으려면 5도를 잡고 있는 이 음을 반음 내려주면 주의할 점은 1번줄 오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개방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5, 4, 3, 2 번만 쳐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A코드. 어그먼트에서 오도를 올려주면. 1번줄 오도를 올려주면 뭐다? 어그먼트 코드가 된다. 또 오도가 또 있죠. 여기 4번줄 오도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A 어그먼트. 아무튼 메이저에서 오도만 올리면 어그먼트니까. 그 다음에 또 대리. 대리기사 불러야죠. 3음 대신에. 그래서 서스폰 코드 잡을 때 3음 옆에 있는 2번줄 3플렛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A코드 폼으로 또 뭘 잡을 수 있냐. 자 이거를 세 손가락 2, 3, 4번으로 잡았다고 쳤을 때 이게 바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A코드. 이거를 옆으로 옮기면 뭐가 된다? B플렛 메이저 코드가 된다. 또 옮기면 B가 됩니다. 또 옮기면 C코드. 이 베이스를 딱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A코드처럼 한 칸 B 이어둔 두 번째 칸에 나란히 세 개를 A코드처럼 잡아주면 코드의 종류. 똑같은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무슨 메이저? 그 눈만 읽어주면 돼요. C를 잡고 있으니까 C 메이저. 또 이건 D플렛이죠. 그래서 음지름 잡기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플렛 코드. 그 다음에 D코드. E플렛. E, F, F샵, B, G샵, A. 뭐 무승히 막 잡을 수 있습니다. A코드 범으로. 또 마이너도 A마이너였죠. 이걸 이렇게 잡았다 쳤을 때. 이거를 여기 상현주 너트에 잡았을 때. 이걸 앞으로 미끄러뜨리면 B플렛. B플렛 루트 5번 줄에서 루트를 B플렛으로 잡고 있죠. 자꾸 마이너. A마이너 모양을 만들어 주니까 B플렛 마이너가 됩니다. 왜냐? B에 있는 3음을 반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B플렛 마이너가 됩니다. 여기서도 디밋이는 5도 2를 내려주면 B플렛 디밋이. 또 메이저에서 3음을 올려주면 서스퍼. 또 5음을 올려주면 어그먼트. 왜냐면 이 B플렛 어그먼트의 5도 위치가 1, 5. 4번 줄에 있기 때문에 4번 줄에 올려줘도 되고. 또 1, 5, 1, 3, 5. 1번 줄에도 5가 있죠. 그러면 4번 줄에 5를 포기하고 이렇게 1번 줄에 5음을 올려주면 어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 도수만 해오면. 그 다음에 코드의 구조만 도수로 알고 있으면. A코드폼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아까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처럼 이렇게 해놓고. A코드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코드는 직코드지만 A코드로. A코드폼 기준으로. 너에게 난 다섯번째 E코드. 그 다음 여섯번째 F. 5번 줄에서만 루트를 찾아서 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번째 코드죠. 여기 세번째 코드는 A에서 C샷. 그 다음에 D 네번째 코드. 그 다음에 첫번째 코드. 그 다음에 두번째 코드. 그 다음에 다섯번째 코드. 소리가 잘 안나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 맞춰서 마이너냐 메이저냐. 마이너냐 메이저냐. 서스포냐 메이저냐. 마이너냐 디밋이냐. 그런 것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줄이 지금 기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주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여지는 코드들이 E코드폼과 A코드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D코드폼이라는게 있습니다. D코드폼.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디코드폼을 알면 진짜 중급이고요. 뭐 기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디코드폼을 알아야지 진짜 배웠다 하는 거예요. 좀 기준이 되는 코드폼인데. 디코드는 잘 잡은데 디코드폼을 이용해서 이 다른 상위 포즈들은 여러분들 자기가 좀 힘들어 하시고 또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 정도만 잡고 치는 코드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뭐 정말 아주 유용하게. 정말 유용하게 쓰는 코드폼입니다. 자 그래서 디코드폼 볼게요. 디코드폼도 우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도수를 분석을 해서 그 도수에 맞춰서 메이저코드, 마이너코드, 어그먼트, 디미니쉬, 서브코드를 만들어 보는 지금 오늘 코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디코드폼도 분석을 해 볼게요. 자 디코드폼의 기준은 4번줄입니다. 4번줄. 그러니까 5번줄, 6번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디코드에서 그렇게 5번줄, 6번줄을 뮤트하라는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베이스가 4기타에서 4번줄부터 있으니까. 자 디코드폼에서요. 자 그래서 4번줄이 베이스루트입니다. 레 맞죠? 그 방향. 그 다음에 잡고 있는게 뭐예요? 라입니다. 제가 잡고 있는거는 3번줄 E플렛. 라입니다. D에서 라는 5도예요. 그래서 5도. 그 다음에 2번줄은 제가 3번줄, 아 2번줄 3플렛을 잡고 있습니다. 뭐예요? 레입니다. 바로 1도고요. 디코드에서. 지금 디코드는 폼이니까 디코드 잡은거에서. 자 1번줄은 제가 1번줄 E플렛을 잡고 있습니다. 1번줄 E플렛은 F샵입니다. 디코드에서 F샵은 장삼도로 D 메이저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코드를 하고 그냥 폼만 익혔다면 이제는 도수까지 정확하게. 루트 5도, 루트 3도. 아 3도는 F샵. 내가 F샵음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이 됩니다. 어떻게? 단삼도를 내리면 F를 만들어주면 마이너가 되는구나. 또 이 상태에서 O음을 내려주면 D 메이저코드가 되는구나. 메이저에서 O도. 이 O도의 음을 올려주면. 아! 어그먼트 코드가 되는구나. 또 이 D 코드에서 3음을 대신 4음으로 새끼손가락을 잡아주면. 아! 내가 들어갔던 코드. 그 서스 코드가 바로 이 데리 코드였구나. 아니 데리 코드는 아닙니다. 3음을 대신한 서스포 코드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만 올리면 또 초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4번줄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4번줄 루트를 일단 만들어주고 잡고. E에 잡았습니다. 제가. 4번줄 E블렛. 4번줄 E블렛 음은 B입니다. 0으로 E죠. E음으로 한 상태에서. 한 칸을 건너뛴 상태에서 D 코드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건 바로 코드 이름이 뭘까요? E 코드입니다. E 메이저코드. 왜냐. 이 D 코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베이스만 바꿔줬기 때문에. E 메이저코드. E 메이저코드. 저도 이거 많이 씁니다. E 코드 폼. E 코드 폼에서 나온 E 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 폼은 기타에서 되게 많이 쓰는 폼이에요.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서. 뭐 일렉.. 저기 통계사에서 많이 쓰지만요. 알만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폼을 하려면 이 손가락 스트레칭이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야 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구요. 자! 여기서도 음이 정해져 있죠. 3음의 위치를 내려주면. 파이너. 마이너에서 5음을 내려주면. 근데 이거 잡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써요. 잡기 어렵다 그러면 실용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이저코드에서 이 3음을 올려줘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바레를 잡아주면. 서스포 코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텐션도 나오고. 메이저7도 나오고. 세븐도 나오고. 6도 나오고. 어그먼트도 나오고. 어그먼트7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3음 코드를 철저하게 해놔야. 7스가 나오고. 텐션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꼭 외우셔야 돼요. 루트5도 루트3도. 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루트5도 루트3도. 6번줄에서도 순차적으로 루트5도 루트3도. 6번줄은 추가만 된게 2번줄하고 1번줄은 5도 1도. 5번줄에서는 1번줄은 5도. 4번줄은 루트5도 루트3도. 자! 외우기 쉽죠. 그래서 4번줄을 기준으로도 또. 너에게나 나에게나. 배질량 노을처럼. 한판에 아름다운 철비를 해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소중했던. 어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코드폼 기준이 되는 사무줄 기준이 되는 폼 안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잡아보는 연습. 근데 이런게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들 감이 안좋게 했지만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게 보이니까 어떻게 치냐면 누군가가 코드 반주를 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쳐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약에 다 익숙해 된다면 오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들을 종합해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망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코드를 여기서 찾다가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쳤다가 여기서 쳤다가 갑자기 여기서 쳤다가 하고 싶었잖아요. 맘대로 이걸 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폼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폼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여야 하는 C 코드. 트라이어드 종류에서. 우리는 지금 트라이어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븐스 코드는 또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 폼은 뭐냐면 6번 줄을 기준으로 한 G 코드 폼이 있습니다. 6번 줄을 기준으로 한 G 코드 폼은 통기타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렉기타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통기타에서는 코드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메이저 코드. G 메이저죠. 이걸 그대로 옮겨 볼게요. 어디로? C로 옮겨 볼게요.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그 대신 1번 손가락으로 여기 너트에서 해준 역할을 바레를 다 잡아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G 코드 모양 만들고요. 자 그러면 분색을 해보면 뭐냐. 도 미 솔 루트로 따지면 도스로 따지면 G 코드 폼은 루트 5도가 아니라 3도인 거예요. 도 미 솔 5도. 그러니까 루트 3도 5도. 그 다음 또 다시 루트 5도. 마지막은 루트. 그래서 1, 3, 5, 1, 3, 1이 G 코드 폼의 도스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마이너를 만들겠다. 그러면 1도 3도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포기하게 되겠죠. 일단 위에 4줄만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를 디밋이 만들면 5도를 또 쫙 벌려서 내려주면 디밋이가 됩니다.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누가 이렇게 써요. 통기타에서 잘 안 쓰죠. 뭐 어떤 연주극에 쓸 수도 있겠죠. 뭔가 재즈 하면서 뭔가... 아무튼 말랭꼴랭 하는 음악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이니까요. 코드 구성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지만 실용적인 것은 일단 G 메이저 폼 하나 정도. 그리고 굳이 만들려면 위에 3줄만 갖고도 만들 수 있다. 트라이드 코드는요. 왜냐하면 구성음이 새음이니까 어그먼트, 소스포 코드, 일렉기타에서는 많이 쓰는 음악입니다. 자 일렉기타에서 많이 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G 코드 폼 같은 경우는 일렉기타로 봤을 때는 또 이때는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G 코드 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렉기타에서 특성상... 이런식으로 G 코드 폼으로 쓰긴 씁니다. 그럼 파워 코드 느낌으로.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G 코드 폼 같은 경우는 실용적이지 않다. 일렉기타에서는 G 코드 폼을 어떻게 쓰냐. 코드의 조건인 루트 5도 3도만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데 5도 6번 줄에서 4,3,2,1 이거를 많이 씁니다. G 폼에서는 4번 줄은 5도 5도 들어갔죠. 3번 줄은 루트 2번 줄은 3도 5,1,3 베이저 코드 만족하죠. 마지막 루트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일렉기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거죠. 오우.. 굉장히 쎄네요. 지금 G 코드 예를 들면 코드가 C 코드 나왔다. 그러면 일렉기타에서는 C를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C 코드 폼에서. 4,3,2,1만 친거에요. 실제 곡을 한번 잠깐 들려볼까요? 한번 이거 볼까요? 이분이 지금 치고 있는게 G 폼인거에요. 지금 방금 치는게. 보세요. 쳐줄게요. G 폼인거에요. G 폼. G 코드 폼. 한번으로 G 코드 폼에 1,2,4 버전만 이용해서 친게. 미친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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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솜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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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폼 아멘 아 이러다 그분 오시겠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렉기타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폼 G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기타 에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반주를 하기 위한 그 폼의 G폼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라이더 코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세븐스 코드로 세븐스 코드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트라이더 코드니까 G폼은 렉기타 하이포지션에서 4,3,2,1번 줄 위주로 많이 쓰는 폼이다. 그리고 도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6번짜부터 했을 때 루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뀌어집니다. sus4 코드 3 대신에 3자리에 sus 그 다음에 또 마이너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5도 마이너 3도 5도 루트 요건 나중에 또 보이싱 시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디미니쉬 코드 루트 그 다음에 3번 줄에 플랫삼도 그 다음에 5도의 발음 내린거 아 죄송합니다. 5도를 내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만 잡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G 코드 폼은 트라이어드로 봤을 때는 메이저와 sus4 코드 정도 4,3,2,1에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코드 폼 가겠습니다. C 코드 폼 C 코드 폼은 C 코드 폼도 보면 여기다 적어놨는데 역시 통기타에서 메이저 코드 위에는 잘 쓰지 않고 자리 바꾸면서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리 바꾸면 안 했으니까 G 코드 폼하고 C 코드 폼 설명했죠? C 코드 폼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그 대신 잘 쓰는게 있는데 이 C 코드 폼을 그대로 5번 줄 기준이죠. C 코드 폼은 중요합니다. 5번 줄 기준으로 C 코드 폼은 새끼손가락이 D로 왔어요. 제가 지금 D로 온 상태에서 C 코드를 만들어주고 1번 손가락에 또 이 상현주 너트가 했던 역할을 바레로 또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줄 부터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코드가 된다? D 코드가 된다. 왜냐면 D 코드에 C 코드에 그래서 도수를 분석하면 루트 도니까 그 다음에 미 3도 그쵸? 그 다음에 솔 3번 줄은 5도 2번 줄은 도 루트 그 다음에 1번 줄은 3도 자 이것도 외우는 거에요. 1 3 5 1 3 G 코드 랑 또 위에 줄 5개가 똑같습니다. 1 3 5 1 3 그쵸? 1 3 5 1 3 자 그러니까 1 3 5 1 3 이니까 여기서 마이너 만들면 1 3 5 그렇지만 이제 손가락이 1 3 까지는 안 내려가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자 이렇게 세 줄만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세 줄만 쓰기에는 또 다른 게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수정적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단 이것을 옮겼을 때 E 코드 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C 코드, 메이저 코드 폼은 많이 씁니다. D, E, F, F 샵, G 베이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C 코드만 만들어주면 메이저 코드가 되는거죠.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D 폼 C 코드 폼을 기준으로 D 코드 폼 그러니까 D 코드를 잡을 수도 있고 E 코드를 잡을 수도 있고 F 코드를 잡을 수도 있고 꽤 유용합니다. 이 코드는 C 코드 폼에서는 하나 건질 것은 메이저 코드. 나머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기가 좀 힘들어요. 마이너도 그렇고 디민C는 더욱 더 그렇고 굳이 세 줄만 잡으면 잡겠죠. 마이너에서 오음을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잡고는 안치죠. 그 다음에 어그먼트 같은 경우는 C 어그먼트. 이 코드 어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종종 쓰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C 코드 1, 3, 5에서 5를 올려주면 어그먼트니까. D 코드에서도 1, 3, 5에서 어그먼트. 어그먼트는 그래도 종종 쓰기도 하겠네요. 저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단 이 폼에서는 어그먼트와 C, 일단 트라이어드에서는 그렇지만 세븐스 형성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머리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C 코드 폼은 트라이어드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지만 이 메이저 코드 폼과 어그먼트 정도 쓰인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이유가 E 코드, A 코드, D 코드가 한 짝입니다. 왜냐? 6, 5, 4, 3. 이 4줄이 베이스부터 해서 4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코드 폼입니다. 이 세 개가. 일단 트라이어드 코드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G 코드 폼과 C 코드 폼은 메이저 정도. 그 다음에 G 코드 폼은 4, 3, 2, 1 아래로 주로 일렉키타에서 많이 쓰이고요. C 코드 폼은 메이저와 어그먼트 정도 많이 쓰인다.